3. 5. 4. 4. 4. 왔어요. 제대로 왔어요. 뭐가 왔죠? 닭이 왔어요. 더위가 제대로 왔어요. 오늘 너무 덥지 않아요? 아, 오늘이 초복인가요? 네, 그럴걸요.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닭이 왔죠 그래서 그럼 초복이면 보양식을 저희 먹어야 되는데 닭을 먹어야죠 삼계탕에 삼계탕 너무 좋죠 초복 중복 이런 거를 그렇게 잘 챙기질 않아서 저는 우리 그때 단체로 한 번 챙기셨잖아요 오늘 초복이래 빨리 삼계탕 먹자 해서 한 명 먹고 두 명 먹었잖아요 그때 또 삼계탕이 너무 맛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사양은 포장해서 간 것도 맞아요 거기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조금 조금씩은 저희도 나름의 몸을 챙기고 있었나봐요 원래는 근데 챙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그러네요 저도 급하게 치킨을 아 치킨으로? 먹었어요 꼭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무무들도 꼭 먹길 바라겠습니다 영양을 위해 네 네 네 기운마저 더위에 녹아 사라지는 여름 모모들도 든든한 영양식 잘 챙겨드시고요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초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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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